여러분 여러분들 안녕 지금은 11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릴레이 캠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1시간 재민 이쁘 기록인가? 그런 느낌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토끼 친구는 이 아이가 저와 함께 항상 자고 있는 토끼 친구라고 합니다 약간 뭔가 어느 순간부터 애착 인형이 되버린 두 개씩 자 자 여러분들 아침 11시에요 근데 보통 이제 약간 이 시간에 둘 중에 하나죠 자거나 아니면 스케줄 하거나 아니면 방에 있거나 딱 저는 오늘 방에 있을 계획입니다 뭔가 찍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은 배달 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공인은 배달의 민족이죠 자 그냥 아침이니까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한 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잔 오 마이 갓 최소 죽은 금액이 만 원이요 너무 비싼데 그러면 오케이 유자차 하나만 더 시킬게요 유자차 하나만 따뜻한 걸로 아침이니까 어 포인트가 있었어 포인트 이럴 땐 포인트 써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그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시켰고요 아 물론 저쪽에 커피 머신이 하나가 있긴 한데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시켜먹는 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라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는 약간 배달 플렉스 예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아침에 하는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침에 하는 루틴은 바로 일단 이 이 의자에 앉아서 열무가 침대부터 찍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미 일어나 있기 때문이었죠 오 마이 갓 내 머리가 왜 이러지 이게 저의 아침 모습입니다 부었나 오늘 약간 살짝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한번 노래를 먼저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맞아요 항상 이렇게 어둡게 살아요 저 빛을 싫어해요 제가 형광등을 대기 싫어요 모든 창문이 안마커튼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죠 완벽합니다 자 그럼 됐던 거 마저 저한테 드릴게요 몇 시쯤에 도착하지? 아 이거 끝나고 도착한다던데? 아메리카노가 12시 5분 도착 예정이네 원래는 11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이러고 있어요 멍 때리기 왜냐면 저는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지성이는 소완사의 협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노래 듣고 스케줄하고 쉴 때는 그냥 이러고 있고 응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럼 다음 곡 커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커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는데 제 릴레이 캠이 처음이잖아요 그럼 이제 선배님들의 그 릴레이 캠을 나도 모니터하는 거지 NCT 릴레이 캠을 시간 정하기 그러면 재현이 형 거 보자 10시부터 11시 제일 비슷하다 10시고요 만약에 상황이 좋았다면 저는 아마도 자전거를 타러 갔겠죠 오 음노의 양식이에요 오우 섹시 너무 이어가는데 아우 섹시 빨리 방금 바르고 제가 아침으로 먹을 것은 무엇일까요? 제가 아침으로 먹을 것은 무엇일까요?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 아니야 유자차 왜냐면 나 아까 유자차 시켰어 앱보입니다 앱보입니다 앱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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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래도 너무 좋죠 안 되겠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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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경 음악 방송을 좀 해야겠다 좋았어 이제 저는 조금 완벽한 플레이리스트를 제 마음에 살짝 드는 플레이리스트를 완성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질이 생각나는 게 저의 카메라입니다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정하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정하는 걸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카메라는 있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미공개 사진들이 컴퓨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정하는 방법과 보정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정해 볼까요? 음 우리 이쁜지 상이 아이 귀여움이 우리 애기가 애기가 잘 나오는 귀여운데 생각하는 것보다 보정할 보정할 때 막 뭐가 많지 않아요 되게 간단 일단 따뜻해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딱 한 가지의 사진만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이쁘려나 이게 드림 화보 찍으러 왔을 때예요 암호 공기가 다 됐을 거예요 제노사진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금 봐주신 다음에 이게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빛 빛 보정이 하나 이렇게 조금 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감을 살짝 조절할 거예요 저는 온도를 살짝만 차갑게 살짝 차가워 살짝 그러면 이제 노출을 살짝 죽일거예요 햇빛이 세서 그 다음에 대비를 살짝만 주게요 왜냐면 저는 살짝 쨍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주고 밝은 영역을 살짝만 죽일게요 이제 좀 물이 있잖아요 이쁜 물색으로 좀 바꿔볼까요? 살짝 파란색 조금만 빼줄게요 좋아? 완벽해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고 저는 딱 이 정도만 건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드림이들 다 이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건드려도 뭐 좋을 게 없어요 이제 뭔가 살짝 뭔가 잡티가 있다 아니면 뭔가 지울 게 있다 이러면 살짝 그냥 이렇게만 대충 지워주세요 살짝 이 무릎에 약간 상처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살짝만 지워주고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형식은 JPEG로 저장을 해주시고 다음에 품질은 최고로 해주고 저장을 하면은 제노가 팔 올리고 있는 사진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핸드폰으로 끌어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왔으면 이제 컴퓨터로는 조금 복잡하게 해야 할 작업들이 이렇게 저는 옮겨서 하면 쉽거든요 제가 보시면은 사진 및 비디오가 있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포토샵 픽스인데 픽스로 하면은 이제 포토샵에서 어렵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내 아이폰에 들어가서 아까 제노가 팔 올리고 있는 사진에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래 이걸 아이패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패드가 제 비밀번호를 까먹었기 때문에 이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매끄럽게 살짝 하고 눈이나 입 주변 이런 데는 조금 선명하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차만 못 잡아줬던 잡티 같은 것도 조금만 잡아주고 조명 느낌만 살짝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 입술색이 지금 살짝 이 밑에가 조금 빠져있거든요 이거만 살짝 섀도우를 살짝만 줘서 살짝 생겼죠 입술색이 아아 야 이거 커피가 안 온 게 아쉽네 커피가 안 온 게 아쉽네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진짜 너무하네 아직도 안 왔어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 커피가 왔습니다 11시 59분에 원래 조금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아 어 12시에 12시에 네 네 여러분들 어 그럼 이제 다음 사람이 누굴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다음 사람 나와주시죠 저는 커피를 좀 마시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재문의 24시 릴리 게임이었습니다 안녕 으 박 press 발음 바로 흐으 여러분 연락 бл estudio 진 construct 존재 대단하란 진짜 이